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하나 지금부터 운전 산하이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? 얍 기본 대답은 단학가로 합니다 알겠습니까? 알겠다 숙바닥 대십시오 숙바닥 대십시오 단학가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 기무슨 교육생 운전 자세 시작 운전 자세 그대로 교육됐습니다 알겠습니까? 알겠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대지 마세요 자 운전은 위험할 수 있는 행위임으로 다소 거친 언어와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해하는데 알겠다 알겠나? 알겠다 알겠습니까? 알겠다 알겠습니까? 안되겠다 오늘 점수가 낮은 교육생은 사무실로 복귀할 때 차를 타지 못하고 복귀합니다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까?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일어나십시오 자 운전합니다 운전해봅니다 부릉부릉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가다가 차가 낍니다 앞에 싹 낍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? 야 이 개XX 욕갈 똑바로 들렸습니다 첫번째 낍니다 브레이크부터 맞습니다 브레이크 차종을 확인합니다 검정색 차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합니다 예를 들면 에코스입니다 그러면 한번 참습니다 자 만약에 끼익 꼈습니다 전반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나같은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? 야 이 개XXX 야 이 개XXX 자 교육생 예 교육생 예 자 기초 체력 테스트 합니다 알겠습니까? 예 자 차 밉니다 실시 어이구 자 밉니다 빠르게 밉니다 예 자 나를 알고 저걸 알자 북명복창 나를 알고 저걸 알자 내 몸무게를 알고 차 무게를 알자 내 몸무게를 알고 차 무게를 알자 자 흑협 복망복창입니다 내 무게를 알고 차 무게를 알자 좋습니다 아아 자 트렁크에 손을 터치하는 사람이 단 한 점 있습니다. 알겠습니까? 아직 아닙니다. 아 저거 어떻게 따라가? 아 저렇게 밟으면 어떻게 따라가? 아! 두검기 조심하자. 그니까 내가. 괜찮아? 괜찮아? 아! 아! 아 참. 아이. 잠깐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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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재형 교육식 하산전 10점 들어갑니다. 와! 개많이 줘! 개많이 주네? 기초 체력 구수합니다. 자 다음 단계 들어갑니다. 자 정신 강화 훈련 들어갑니다 자 준비 준비됐습니다 이게 운전하는 태도입니까? 아니 조수석은 편할 수 있니 조수석 아닙니다 둘 다 지금 운전석입니다 이게 일본식인가요? 조투박 떼고라 사이 바깥야로 오케이 자 운전 운전합니다 예예예 자 여기도 핸들로 자 운전중 자 운전중 운전중 좌회전 몸 왜 안 움직입니까? 몸 왜 안 움직입니까? 오케이 우회전 했는데 슬레이어? 낀다 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작업을 확인합니다 오케이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? 정전교육 수행합니다 실식 시발어 똑바로 가만있어 시발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? 어떻게 하는거 아닙니까? 자 본교관 시범 들어갑니다 히익 야 이씨 어디서 온전 배웠어? 내려 이씨 내려 절대 내리면 안됩니까? 내리면 안됩니다 절대 내리면 안됩니다 절대 내리면 안돼요? 만약에 상대가 안간다 뭐 이씨 X끼야 갑니다 자 교육생들 예 배고픕니까? 예 대답 그따구라면 혼자 갑니다 욕톱니다 욕톱니다 기사로 갑니다 됐습니까? 예 어디 가요? 뭐 먹어요? 아직 주문 안했는데 불백을 지켜버리면 어떡해 불백 먹어야 돼 기사는 원래 불백이야 이거랑 고맙습니다 이거랑 고맙습니다 이거 멋있죠? 너무 꾸요 나랑 고맙습니다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동물같아 아 아이고 아 아 아 쉽지가 않아 또 여물짓이 딱 맞춰줘야 된다고 편하게 먹게 자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분 소화 못합니다 이러면 아닌 척하다가 무심하게 넣어줘야지 그렇지 의자 맞췄습니까? 의자 맞췄습니까? 안 맞췄습니까? 맞췄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봅니다 보입니까? 네 오른쪽 사이드미러 봅니다 보입니까? 백미러 봅니다 보입니까? 네 됐습니다 자 브레이크에 바로 올립니다 자 뭐부터 해야됩니까? 기어를 파킹해서 뭘로 넣습니까? 드라이블로 넣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제? 브레이크를 슬쩍 떼면 앞으로 나갑니다 슬쩍 뗍니다 자 출발 자 왼쪽으로 꺾습니다 슬쩍 뗍니다 어 악쇠를 밟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악쇠를 밟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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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 세게 밟아 멈춰 선생님이 때리니까 팔을 놓지 않습니까 제가 브레이크 밟습니다 예 자 정재열 교육생 교육할동안 엎드려 뻗쳐있습니다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 자 앉습니다 정재열 교육생 앉습니다 네 형 좋습니다 오케이 자 앞으로 출발합니다 시윤씨 어디가? 정재열 교육생 엎드립니다 어디로 갈까요? 자 후회전합니다 일로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왼쪽으로 꺾습니다 크게 돌아야죠 크게 돌아야 됩니다 꽉 있습니다 좋습니다 직진합니다 자 김우승 교육생 차 탑승합니다 누가 일로 들어갑니까? 뭔가 자 크게 돕니다 좋습니다 자 앞에서 또 꺾습니다 자 앞에까지 가서 꺾습니다 오케이 정지 정재열 교육생 도로주행 합격 합격 어 부럽다 김우승 교육생으로 바꿉니다 파킹 해놔야지 파킹 여기서도 크게 돌립니다 돌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깜빡이 켜고 갑니다 출발 출발 좋습니다 직진 자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다시 좌회전 깜빡이 켜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직진 자 멍멍이 있습니다 멍멍이 안녕 경원이 안녕 앞에 보자 멍멍이 왜 봅니까? 멍멍이 안녕하라 그래서 했는데 여기 나는 내려서 확인한 걸어갑니까? 걸어갑니다 오케이 김우승 교육생 자 저기 찍고 옵니다 그러면 태워줍니다 어디 찍고 옵니다 자 여기 찍고 옵니다 자 여기 찍고 옵니다 간장 승 클라이 진짜 갔어요 갑시다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